왜이렇게 차가 많아? Fucking weak 드디어 들어왔어요 버거킹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라딘입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밀리터리 버거 주세요 저희 야채 안좋아합니다 고기 위주로 주세요 네 세트하시면 가격은 3,000원 이러시면 안돼요 여기 버거킹이 도와주세요 힐트 하나처럼 좋은가야돼 여자다 홀딩화로 벤티사이즈 맞으세요? 왜요? 버거 문제있어요? 알라딘이라는 만화영화 보여드리겠습니다 1,400원 결제해드려요 30만원짜리 상품권 이용했습니다 이근씨 배달가셔야죠 Fucking weak 현장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근씨 오마이퍼들 예전이 되기 때문에 꼭 한 번째로 정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